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6장 5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오늘은 마가복음 7장부터 13장까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세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세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여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라 이에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리세인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율법을 너무 잘 믿고 너무 잘 지켜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율법을 재해석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1세기 유대교예요 1세기 유대교 그걸 성경 안에서는 마가복음 안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두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 입술로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율법 율법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성취와 율법의 본질을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느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류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예 중에 하나를 예를 든 건데 그게 십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 그러나 얘들이 계명을 살짝 바꿔서 맹세법하고 살짝 물타기를 해가지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4절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보시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따로 예수님을 따는 제자들에게 뭔가 비밀스럽게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비밀주의적인 가르침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에요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음식 정결법이라는 게 음식 손짓기 그런 법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사람 안에 있는 거다 훨씬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는 훨씬 더 비밀스러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되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니든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뒤에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물은 전혀 그 자체로가 뭔가 부정한 매개가 될 수 없다 20절 그런데 뭐가 그런 부정한 매개가 될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하미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라 훨씬 근본적인 악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결법 논쟁 안에서 어디에서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어떤 형식주의 그런 게 아니라 속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게 진정한 정결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성경 읽은 명은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말씀 자체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유대 교도들이 규정해 놓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특별했고 그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을지 우리는 좀 상상해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4절부터 해서 8장 26절까지 이제 점점 또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앞에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의 충돌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외식적인지 그런 예수님의 경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촛대가 이동하는 것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셨고 이제 유대인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보금 전파하는 사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두로 페니키아 페니키아 지방이에요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을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이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수로 보는 게 족속이라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페니키아 사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강구하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자녀는 유대인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집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28절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른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라 개들 또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을 예 따라해서 나갔느니라 하시메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 자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어디로 가요 시돈 페니키아의 또 다른 중요 도시입니다 시돈 시돈을 지나고 대가블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메 대가블리 지방도 이방인 지역인데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중심 사역 지역 갈릴리 갈릴리 요 밑에 왼쪽 왼쪽 아래가 사마리아 오른쪽이 대가블리입니다 요단동 편에 있는 저기 대가블리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과 두로가 나오는데 저기가 페니키아 두 중요 항구도시입니다 자 여기 페니키아의 수로본익의 요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로와 두돈을 쭉 거쳐서 대가블리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훨씬 더 반경이 넓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왔다는 말씀이죠 자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거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혐의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 눈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고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이 힘이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자 8장 1절에서는 이 이방인들 앞에 여러분들 어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 기적에서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충만한 그 숫자가 열두지파 열둘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함께 만찬을 벌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방인은 그 이방인들은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가 그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로 사병 사병이오입니까 아 일곱 광주리가 남은 자 사병이오인지 자 8장 1절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사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 놓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게 이제 그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하고 불쌍히 여기시죠 제자들에게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일곱이 칠병이에요 칠병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제자들에게 물에게 나누어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 왜 일곱 광주리냐 앞에는 열두 광주리였고 일곱 광주리는 가난 일곱 족속 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합친 충만한 수 일곱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베푸셨다는 그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잔치에 만찬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 참 재밌는 건 7장에서 무슨 이야기로 지금 쭉 어떤 메타포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까 음식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정결법 그 다음에 음식 음식으로 더럽게 못한다 그리고 8장에서 다시 음식의 이야기로 이방인들을 초대하시는 그 연속선상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만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 몸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금서 자체가 그 보금의 완전한 성취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을 보면 이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또 시련이 되어지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보금서 안에 이미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중요한 주제들이 다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자 이제 또다시 예수님의 대적들인 발리세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 12절 마음속으로 키비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는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않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가족이를 잊었으며 뼈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3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들의 영향력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바리세인들이 규정해놓은 유대의 종교적 사회 헤롯이라는 사람이 규정해놓은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들을 휩쓸리지 마라는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자들의 진정한 태도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온전히 배우고 혼신하라는 겁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므로다 얘들은 아직도 먹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5병이요 그 다음에 7병이요 그리고 정결법 문제 이게 다 음식의 이야기는 했지만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음식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얘기를 한 건데 얘네들은 아직도 떡이 있느냐 없느냐 빵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빵 문제 얘네들은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도 같죠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러실 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묻는 거예요 이르되 열둘이니다 또 7개를 4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냥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만이 하시는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표적은 뭐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거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거 아니면 우리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우리가 뭔가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적같이 해결되는 거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늘에서 오는 표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조건 없이 성별도 조건 없고 그 사람의 지위 고하 막론하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의 생애가 가지고 오시는 가장 큰 하늘이 주시는 표적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자 이제 맹인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뭐예요 한 막의 큰 한 달락의 마지막 장면인 겁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뭘 뱉어요? 침을 뱉으시며 건달도 아니고 자꾸 침을 뱉으세요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아직 희미한 거야 먼저 침 뱉고 막 눈에 발라주고 했는데 뭐가 보이냐 하니까 사람인지 나무인지 희미한 게 막 지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희미한 거야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희미한 거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결국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될 줄 그 미래적인 기대를 다시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면 이르되 이르시되 마을에 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